공연이 끝났어요 오늘 여러분 덕분에 제 멋진 중학교 시절로 돌아가서 다시 피니쉬 라인이 아닌 스타트 라인에 다시 서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미래에도 피니쉬가 아닌 스타트 직점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함께 걸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공연을 하신 모든 여러분들 그리고 스탭분들 우리 제 멋진 밴드 여러분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죠 마지막 우리 밴드 여러분 나오시죠 미국에서 또 이렇게 꽂혀왔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온라인으로 시청해주신 우리 많은 팬에 치아팬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또 인사드릴게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을 많이 안 했던 이유는 이제 여러분들을 곧 찾아가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 인사할게요 여러분 우리 뭐라고 인사할까요 하나 둘 셋 여러분들 잘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하죠 그럼 여러분들은 알아서 뭐 준비된 거 없었어요 잘 다녀오라고 해주세요 자 잘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맛있는 여러분 다시 한 번만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하나 둘 셋 잘 다녀오겠습니다 여러분 네 행복해 내 올해 시간을 니가 너도 널 자리에 늘 그림자가 돼줄게 넌 bling bling think about bling bling bing 감사합니다